10원은 팁이야 차랑 같이 샀어 이게 차량의 가치 상승된 거야 10원 차가 안가 다 밟은 거야 간다 간다 주행거리는 14만 2,112km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이 맞나? 벤츠 CLS 보시다시피 차량이 혼자서 자기 발로 운행을 못할 정도의 상태고 이거는 엔진이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카바를 벗겨보면 갈매기라고 해야죠? 갈매기 갈매기 에어필터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에요 저도 어떤 게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오일이 여기서 누유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를 탈부착을 하고 제대로 조립을 안 해서 출고를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이 늘어났는데 이 갈매기에서 여지없이 세네 얘는 원래 갈매기 이 부위가 항상 오일이 세더라고요 고압 펌프에서 세나 봐 여기 다 젖었네 이거 펌프 기름 잘 세는 엔진인데 여기 젖었고 이쪽도 흥건해 고압 펌프를 만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작업하면서 뭘 했어? DME를 바꿨대 근데 바꿨더니 DME는 고쳐졌으나 엔진이 고장 났대 뭔 소리야 그게 에어플로우 센서가 고장이 나면 이걸 통째로 바꾸는데 이게 거의 한 150, 200?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부품값이 내 인생에 벤츠가 있을지 몰랐네 원래 한 번 샀었구나 벤츠 탔었지 예전에 내 인생에 벤츠가 또 있을지 몰랐는데 네 опас지 너무 무서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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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쎄하다 쎄에 덩어리가 있네 쇠가루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밥을 먹고 갈까 자 요 벤츠는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정비샵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이거 벤츠 CLS350인데 엔진이 고장난 것 같아요 차주분한테 수리 견적을 말씀드렸더니 포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입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차량의 상태를 봤고 차량의 상태가 그때 당시에 이쪽 한쪽 실린더가 다 불이 안 붙는 진단 코드를 확인했어요 일단 뜯어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견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고민을 하시다가 다른 업소에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 매장에서 진단을 했을 때 엔진 컴퓨터의 문제라고 진단을 받고 확실하다 그래서 250만원이면 수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엔진 컴퓨터를 고치고 나서 엔진 컴퓨터는 고쳐졌는데 엔진이 이상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매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차주분께서는 증상이 어차피 잡힌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는 돈만 더 들어갔으니까 저한테 매입을 하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입을 했고 가기 전에 상태에서는 제가 오일이 누유되는 걸 전혀 보지는 못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오일이 누유가 되네요 일단은 이 갈매기살을 한번 뜯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갈매기라고 표현하는 이 에어필터 갈매기가 이렇게 나르는 그런 형태 에어플로우 센서가 이 갈매기거든요 이거 먼저 뜯고 한번 여기 유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해 볼게요 뭐야 이거 조여져 있지도 않아 여기 찢어졌구나 여기도 찢어졌고 요거만 따로 나오지 이거 이거 바꿔야 되고 터보는 뭐 쏘쏘우 이 블루바이 요 라인도 이거 바꿔줘야겠다 이 상태가 오일이 쩔어 가지고 밑에 스월플랩 쪽에 오일이 좀 묻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떨어졌나 봐 터보 요 라인에서 4 5 6의 연소시라가 인식되었습니다 4 5 6번이 들어와 있는데 보자 4 5 6번 4 5 6번이 저쪽이 맞잖아 1 2 3 4 5 6 그러니까 요 이쪽 지금 실린더 한쪽이 완전히 안 터지고 있는 상태라 로컨 커버를 지금 바로 뜯을 수 있을까?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에어크리너 통부터 먼저 뜯어보자고 코드가 뜨는 거는 뜨는 거고 나는 이 캠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고장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4 5 6번만 3개만 엔진이 고장 난다는 게 좀 불가능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게 V형 기관이니까 4 5 6번만을 가리킨다고 하면 캠샤프트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걸 먼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떼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박살나고 이게 박살났다는 건 타이밍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타이밍을 확인해 봐야겠구나 다 박살났어 이거 꺼내볼까 얘가 박살났다는 거는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캠샤프트가 돌았던 캠샤프트가 돌 수 있나? 캠샤프트가 돌아버리면 차주도 돌아버리는데 라임 지렸다 그치? 타이밍이 안 넘고 이렇게 한쪽 실린더 쪽이 다 박살이 나이가 어렵거든요. 이게 박살이 났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밸브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타이밍을 먼저 확인하고 타이밍이 넘었다면 헤드까지 내려야 되는 거고 안 넘었다고 하면 얘가 내구성이 약해서 깨진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내구성이 약해서 깨져도 한쪽 실린더에 전체가 다 깨진다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밸브도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헤드 내려야지 엔진 내려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쪽 캠샤프트가 부러졌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로커암바울이 부러졌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게 로커암바울은 보통 하나가 부러져요. 하나하나 두 개나 부러질 수는 있거든요. 하나 두 개가 부러졌다고 하면 해당 실린더만 불이 안 붙어야 되는데 이쪽 실린더가 전체적으로 불이 안 붙었다는 거는 한쪽이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어쨌든 처음 봤을 때 타이밍이 넘었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아마 그 다음 간 작업장에서는 기계적인 이슈를 발견을 못하고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것부터 찾았었나 봐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쪽 실린더가 분사를 안 한 거니까 이거를 타이밍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 처음에 타이밍을 자꾸 의심을 하려다가 못했던 이유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고장 코드를 띄워야 돼요. 그냥 코드만 보고서 타이밍이 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이밍 코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타이밍 코드가 없을 만한 캠 앵글 센서가 이쪽에 없어. 그러니까 타이밍을 위해서 감지할 수가 없는 구조고 감지할 수 없으니까 타이밍이 넘어도 진단계상에 경고등을 띄울 수 없는 구조. 캠이 돌아간 건지 타이밍만 돌아간 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매뉴얼을 먼저 봐야 돼. 이거 타이밍 쪽을. 이거 박살났다는 거는 분명히 타이밍이 넘었을 거야. 이거 안 넘고서 이렇게 박살날 수가 없거든.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상태로 시동을 계속 걸으니까 처음보다 더 심하게 부서지고 저쪽은 안 부서졌을까? 지금 이쪽만 연소불량 나온 거였잖아. 네. 그럼 이쪽만 그랬을까? 안흑성이 높고. 타이밍 체인 구조를 한번 보자고 이거. 타이밍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 여기 마킹 맞추고 여기 점 맞추고 그럼 맞는 건 아닌데 캠의 양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기아랑 캠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 놀아서.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맞으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캠의 양정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 원인은 나왔으니까 엔진이 박살난 건 아니야. 어쨌든. 메달을 먹고 그런 건 아니니까 택바루가 이거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엔진오일 양도 되게 많거든. 많은 이유가 이 전 작업자가 보충을 한 건지 아니면 DPF나 그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펌프가 안으로 샜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 만약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그냥 얘가 내구성이 떨어져서 깨진 거잖아. 그렇다면 헤드를 안 내려도 돼. 만약에 타이밍이 돌아갔다. 돌아갔으면 밸브를 때려서 이게 깨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깨진 원인이 밸브를 때려서 깨진 건지 혼자서 깨진 건지에 따라서 헤드를 내려야 될지 그냥 작업을 해도 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 디젤 차들 보면 타이밍 넘어가고 하면 체인만 갈아주고 아 다행히 멀쩡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밸브 무조건 휘고 휘는데도 불구하고 인젝터 보정이 원체 좋으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대신에 진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밸브를 맞았으면 무조건 밸브 교환해야 돼. 의식형 보면 밸브 때렸는데 안 때렸는데 어우 똑똑하네. 그거 보면 바로 때렸으면 어쨌든 타이밍 넘은 거잖아. 역시 사람이 많아야 돼. 내 하나의 머리로는 안 돌아가. 근데 만약에 안 때렸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조립해서 덮으면 개꿀인 거지.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멀쩡한 차가 타이밍이 갑자기 넘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지가 BMW도 아니고 일단 한번 타이밍 먼저 보자고. 멀쩡한 차는 벤츠지. 또 벤츠지. 마신건 안 해?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뭐야? 깨진 거야? 뭔가 좀 싸해? 여기 이렇게 닿는 쪽이잖아요. 두들겨 맞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 끝으로. 개꿀이 아니었어. 저희 매장이 원래 후럭후럭한 매장이 아니야. 이게 안 맞고서 꾸러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혹시 말이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해서 절대 제일 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네. 잘 사는 적이 있었어, 너네? 차값만큼 들어갔지 못해. 그냥 묻지마 보면은 하지 마세요. 벤치같이 하고 싶었어요. 하고 나서 실 보관하고 한 1년명도 타지 않을까? 가을이 오기 전에 탈까? 난 벤치오너다. 나는 벤치오너다. 아, 그 야너두에 나오잖아. 다 잘랐으면 똥치지. 똥치지. 놀아야! 나는 벤치오너로 놀이다. 흥미로운 딜이 오기 전에 벤치오너로 비닐을 한번 열고 어떻게 해질까?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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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내가 봤을 때는 뜯었을 때 아 이것 때문에 너무 깼구나 할 정도로 뭔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야지 시원하지 안 그러면 작업 후에 찝찝하잖아. 열어보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엔진은 물이 새고 오일 새는 부분 다 교환할 거고 헤드까지 탈거를 해야 돼요. 밸브가 맞았으니까 밸브의 휘미나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헤드를 다시 올릴 거예요. 인젝터는 제가 남양주 들고 가서 테스트하기 한번 물려보고요. 헤드까지는 일단 지금 탈거를 할 거예요. 장비에 물려서 클리닝을 하고 클리닝 작업 후에 인젝터 이상 유무를 체크하려고 장비에 연결을 했어요.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장비에 올려놓고 지금 막힘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막힘율이 91까지 나오거든요. 보통 12에서 13 정도 나오는데 91까지 나온다는 건 많이 막혔다는 얘기인데 불 안 날까 모르겠네 한번 돌려 볼게요. 입구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출구 온도가 안 올라가네 아까는 엔진오일이 아니라 경유탄내가 더 많이 나지 않아? 아마 로컨이 깨지면서 경유가 엄청 들어갔나 봐 SCR에도 경유가 엄청 있었거든 42, 26, 지금 15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더 태워보고 정 안되면 DPF를 바꿔야 되는데 한번 살리는 데까지 좀 살려 보려고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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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전용 연장이 있는데 전용 연장이 어디로 가는지 사도 안 쓰니까 저는 핀 빼는 건 알지? 땡겨진단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빼는 거야, 벤츠는. 차가 나이가 오래되면 잘 안 빠지지. 그래서 하기 전에 여기 나사산에 기름을 발라주고 얘가 바뀔 수 있게 얘가 하우징 역할을 해서 땡겨 올라오게 해야 돼. 벤츠는 항상 타이밍이 키가 있지. 키가 있는 것들은 가솔린도 체인과 얘랑 마킹만 하면 되는 거야. 캠샤프트에 다월핀이 있으면 체인과 얘만 마킹하면 되는 거고 다월핀이 없는 거는 캠을 잡고 크랑크를 잡고 맞추는 거고 아는 데까지만 알려주는 거야. 그 이상은 몰라. 뭘 알겠냐, 내가. 맞추는 적 같지 않아, 이거. 맞추는 적 같은데. 반짝거리는 부분이. 휘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벨츠가. 맞은 건 당연히 맞았으니까 지금 로커함이 깨진 걸 거고 이거 뒤집었을 때 정어리들, 이 로라랑. 얘네들 여기 이거 오링이다, 헤드가스캣이. 고무야, 고무. 오래되면 터져서 세라는 거네. 그러겠죠. 그래서 벤츠가 헤드가스캣이 터지는구나. 헤드가스캣이 여기 고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이드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 여기만 깨진 게 처음. 그러니까. 밸브는 빼봐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한 것 같아. 비스듬하면 휘는 경우가 있거든. BM은 진짜 다이렉트로 이렇게 돼서 좀 덜 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비스듬하면 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이제 밸브 빼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댐퍼 한번 빼볼까? 쉰 것만 확인하고 아니었으면 그대로 가이드실 바꿔서 주립하면 돼. 랩핑 안 해도 돼. 흑기 가변 로드가 잘 부러져. 얘네 교환해야 되고 휠타 하우징 오링. 연료 휠타 갈아야 되고. 그리고 펌프는 내일 내가 가져가서 펌프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닦고 있으면 내일 다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엔진 앞쪽에서 기름이 새는 적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엔진 장착 전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테스트 머신에다가 펌프를 장착을 했어요. 가동 한번 해봐. 지금 조금 흘렀는데. 시작해요. 웨이 추가적으로 쭉 흘른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네. 아 진짜? 멀쩡한 게 없냐? 가이드 하나 깨졌다고 이게 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다 갈아야 돼. 가이드레일 그리고 타이밍 체인 그리고 체인 텐셔너. 그렇게 해서 세트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타이밍이 일단 넘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회전하면서 이쪽 타이밍이 넘은 거고 이쪽은 안 넘은 거고 독특한 게 보통 한쪽이 넘으면 양쪽 다 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한쪽만 넘어가지고 6기통 엔진들은 8기통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밸런스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밸런스 샤프트는 뭐냐면 8기통에서 두 개를 잘라버리니까 크랭크 샤프트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엔진이 시동 걸면 덜덜덜덜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6기통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반대되는 진동을 여기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V6 엔진을 좋아하는 게 이 밸런스 샤프트 때문이에요. 이게 약간 인위적인 미온 같은 느낌? 미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6기통 좋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천연 조미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8기통 타셔야죠. 6기통 타야 돼, 6기통. 나는. 미온이 없으면 음식이 아니야. 조립이 어렵지. 원래는 조립이 어렵고 뭐 푸르는 게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푸를 때 조심해서 푸르기 때문에 원래 뜯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립할 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 풀고 조립하는 게 작업자가 바뀌어버리면 조립하는 거나 푸는 거나 시간이 똑같이 걸리지. 장갑 끼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장갑 끼고 해도 청소하고 나서 조립할 땐 장갑 벗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댄스 워피 맞은 적이 전혀 없어. 확실히 저기 맞긴 맞았고 방금 닦았던 저 프론트 케이스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더러웠던 이유가 구압 펌프에서 경유가 누유가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왔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머신에 물려가지고 돌려봤거든요. 기름이 새고 있었고 이게 차가 퍼지기 전부터 기름은 샜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퍼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퍼진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생을 해서 가져올 거고 DPF 같은 경우는 엔진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진단을 한다고 시동을 몇 번을 걸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경유가 계속 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사하면서 실린더를 타고 넘어가서 저 뒤로 총매부터 시작해서 DPF 이후에 여기 머플러까지 전체적으로 경유가 다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꽁으로 먹는 게 없어. 꽁으로 먹는 게. 차주분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았던 작업 같아. 그리고 내가 나는 몸으로 때워야지. 나도 벤츠 오너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벤츠 오너입니다. 이게 안 되네. 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죽을 넣어둘 멀쎄데스 펜치 메르세데스 펜치 왜냐면 사실 이 찰떡을 다는 것 같아요 저게 잘 만들고 있어요 양이 배치瓦이 많이 없어서 고압범프에서 흘러나온 오일들을 다 묻었던 거라 고압범프도 그래서 재생을 했어요 재생을 하고 오일이 기름이 더 안 새겨 이게 차가 고장 나기 이전부터 고압범프는 이슈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생을 하고 오일이 기름이 더 안 새겨 고압범프는 이슈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생을 하고 오일이 기름이 더 안 새겨 재생을 하고 오일이 기름이 더 안 새겨 재생을 하고 오일이 기름이 더 안 새겨 재생을 하고 오일이 기름이 더 안件 이 분홍도 흘러 안には 매 layers should i be able to go 정신은 capaz즉이 BUZ 다 혼자 이싈에 대해 optimized 이 물책을 Jo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 나온 아저씨의 몸매. 배기는 안 박살 나는데 배기도 맞았겠지. 약간 좀 뻑뻑한데 얘는 부드럽고 얘만 이었네. 얘가 좀 시게 맞았네 이게 보면. 얘가 살짝 뻑뻑해 여기서. 카본 봐. 그렇게 닦았는데도 카본이. 샌드로 한번 닦아야겠다. 여기가 맞아서 깨끗해진다. 타이밍이 너무해서 바바박 하고. 맞지 않았을까? 아팠겠다. 밸브에 명복을 빕니다. 얘들아 보고. 아이고. 부드러워. 괜찮아. 여기가 좀 다뤘어. 내가 봤을 때는 밸브를 맞으면서 데미지를 조금 입은 것 같긴 해. 이 정도는 문제 없으니까. 얘 더럽게 안 빠지는데. 이거. 잘 안 빠진다. 하나 주립하고 하나 주립하자. 이게 두 개 하면 밸브가 섞일 수 있으니까. 이 면이 이게 막 빗금쳐 있잖아. 여기에 실리콘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다 긁어내기 때문에 헤라로는 안 긁혀. 이렇게 턱이 있는데 여긴 없다. 여긴 있고 여긴 없어. 그것도 신기하다. 샌드 한 번 뿌려야겠다. 이게 V6가 단점이. 같은 작업을 두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네. 좋은 게 아니구나.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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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렇게 타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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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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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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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nnect. So it's that perfect summer stranger This is us dancing with the danger A perfect summer It's that perfect summer stranger This is a perfect summer It's a perfect summer I'm going to be able to ma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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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2287 It's a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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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make it this way 원고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붙은 Krz brigach 협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은 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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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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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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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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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그 기름이 넘어오지 않고 계속 펌핑해서 엔진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탱크 안에 보면 탱크 속에 기름 중에 쇳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쇳가루가 이렇게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자 일단은 이거 먼저 꺼내고. 이거 봐, 이거 봐. 카본 쇳가루 막 반짝반짝 하잖아, 지금. 엄청나게 반짝거려. 아, 좀 알 것 같다. 이게 이쪽으로 땡겨오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꼈나보다. 쇳가루 어마어마하게 있잖아, 이거. 문제가 있었어서 탱크 세척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전에 차주가 운행하면서도 분명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기름을 계속 넣고 탔나? 묻다의 피해. 우와. 여기 보면. 이거 뭐야? 우와. 와, 이거 뭐야? 쇳가루 때문에 이송이 안 됐나 봐. 이 덩어리들이 연료 이송을 막은 거야. 엄비 손가락에 철분이 막. 와, 이거 썸네일 각이다, 이거. 다 쇠야. 우와. 지금 이제 생각이 없다. 쇳가루 둔 게 아니라 이거 펌프 재생할 때 펌프 재생 업체에서 한 말이 펌프 축이 있는 데가 다 놀았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재생을 못한다고 했었거든. 다른 중고 있는 걸로 재생을 하고서 조립을 한 건데 아마 축이 놀면서 그 안에서 이게 다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쇳가루가 돌았었던 차인데 탱크를 안 닦은 거지, 이 정도면. 이게 썸네일 아니야? 이렇게 해줘야 돼. 뷰티 유튜버로 바뀌었어. 파츠 크리너 좀 가져와 봐. 야, 지금 보니까 이 라인이 저쪽 탱크에서 이쪽 탱크로 이송하는 라인인데 이게 지금 쇳가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펌프가 안 망가진 게 신기하다. 일단은 얘가 펌핑을 해서 가면 기본적으로 연료 휠터에 다 걸르기 때문에 엔진 쪽으로 이송될 일은 없지만 연료 휠터의 수명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이게 작업하면서 우리가 연료 휠터를 새 걸로 꼈는데 한 번 더 갈아야 될 것 같아. 아, 이런 상태인지 몰랐네. 구독은 했나? 솔직히 말해서 나처럼 최악의 차만 사는 사람이 있어? 난 없다고 봐. 주작하기도 쉽지 않은 차만 골라서 사온다고. 아, 고속도로에서 차 쓴 거 생각하면 진짜 뜯어본다고 하면 안 와, 이걸.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뗐으니 아는 거지. 아이고, 이거 좀 닦자. 안에도 좀 닦았고 아예 바꾸면 좋겠지만 요즘에 헝그리해서 닦으면 쓸 수 있으니까 이러기 쉽지 않다. 여기 쇳가루 잔뜩 있어. 이거 빨아 당겨야 돼. 은하수야, 은하수. 연료 탱크는 양쪽에 이 탱크 플루트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좌우 탱크의 플루트가 얘는 풀, 반대는 로우 그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레벨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두 개의 평균치를 게이지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게이지에서는 정확한 눈금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쪽에 펌프에는 기름이 없었던 거죠. 어렵다. 매일 일을 배우는 것 같아. 자, 이제 처리할 게 뭐냐. 탱크에 있는 쇳가루. 걔네들을 제거해야 돼요. 한번 보자고. 자석이거든요. 자석. 자석인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반짝반짝반짝하죠. 탱크가 이쪽에는 지금 리턴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쪽에 기름은 차가워. 그리고 저쪽의 기름은 뜨뜻해. 이 정도. 아까워도 기름 다 버려야겠다. 그냥 버리고 딴 게 나을 것 같아. 내려서 헹구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안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네. 높이가 어느 정도야. 와,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차이 나네. 턱이 조립을 해봅시다. 이걸 왜 탱크를 다 안 비웠냐 하면 제가 한 번 더 고속도로에서 모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쪽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여기는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동 걸을 수 있을 만큼 뭐 한 3, 4리터 정도 보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한참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뚜껑을 열었을 때 양이 동일하면 이제 더 이상 안 고장 나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에 전에 차주분께서 타고 나으시다가 아마 연료라인에 쇠가루가 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쇠가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쇠가루가 돌고 정비업소에서 탱크를 선수를 안 한 거예요. 라인만 세척하고 고압본프 인젝터만 수리를 하고 조립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탱크에는 계속 쇠가루가 남아 있잖아요. 필터에 물론 걸리겠지만 그 상태로 출고를 한 거죠. 운전석 쪽과 조수석 뒤에 탱크가 따로 있어요. 물론 위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처럼 가득 차있을 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운전석 뒤에 탱크는 연료가 리턴하는 라인이고 조수석 뒤에 탱크는 연료를 당겨 올라가는 라인이에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라인에 쇠가루가 껴서 막힌 거예요. 운전석에는 계속 리턴이 되고 조수석은 계속 당겼으니까 여기는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절반이 넘는 순간부터 기름이 계속 그대로 멈춰 있고 조수석 뒤에는 계속 레벨을 사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빨리 쓰겠죠. 리턴 되는 연료는 이쪽에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앵꼬가 나고 시동이 꺼진 증상이에요. 최초에 펌프가 고장 나서 쇠가루 돌았을 때 작업이 완전체의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탱크를 내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양쪽 펌프를 뜯어서 안에까지 걸레로 싹 닦고 그 안에 쇠가루를 싹 제거하고서 조립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하고 그냥 시동만 걸리니까 출고를 한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저한테 넘기시기 전에 차주분께서도 운전하다가 기름이 25% 정도 남았을 때는 주행 중에 시동 꺼짐 증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예 내막을 모르고 엔진이 퍼졌으니까 엔진만 수리하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일단은 그 라인들에 있는 쇠가루들을 다 빼내고 세척을 완료했으니까 졸속 뒤에 채워놓고 기름 양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펌프에서 기름이 들어갈 양만큼만 조금 탱크에 기름을 넣고 운행을 좀 해볼게요. 해보고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서 길에서 퍼지면 안 되잖아요. 언덕 올라가면 될까? 퍼지는 거 아니야? 차 안 나간다. 오!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또 꺼졌다. 기름이 전혀 안 넘어왔는데? 라인 에어가 차서 그런가 이게 지금 문제 있을 게 이제 없는데 양쪽 탱크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딱 맞춰놓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레벨이 내려갔을 때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시동이 걸리네. 안 걸렸으면 길 한복판에 서 있을 뻔했는데 뭐? 저번에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네. 그것도 언덕이라. 왜 언덕에서만 퍼지냐 하면 펌프보다 기름이 뒤로 와서 그래요. 평지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쓰는데 언덕이 되는 순간 그 끝까지 쓰는 게 뒤로 기름이 몰리면서 펌프에 기름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버리는 거야. 언덕이나 내리막. 나는 계속 언덕에서만 퍼졌지. 언덕에서 퍼지면 운전자가 진짜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차 힘이 없어지니까. 내리막은 대응이 되거든. 내려가면서 내가 어디로 빠지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언덕은 어떻게 대응이 안 되네. 부족께 퇴근하기 전에 체크했을 때 2분의 1 조금 아래일 때 제가 체크를 했었고 지금쯤에는 한 번 열어서 양쪽의 잔량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확인했을 때는 양쪽이 똑같았거든요. 양 체크를 해봅시다. 어느 정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거의 바닥이네. 안 넘어가네. 여기 가득 차 있어. 이야 이거 문제네. 왜 안 넘어올까? 자 이게 구조가 펌프에서 나와서 일로 해서 엔진으로 다이렉트 엔진에서 리턴 되는 호수가 일로 내려와서 하나는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다이렉트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구멍이 되게 작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리턴량이 작아지잖아. 얘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일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벤츄리관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여기에 기름을 빨아서 절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작은 밸브가 막혔어. 작은 구멍이.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 작은 구멍이 막히면서 연료가 일로 통과하지 못하고 일로만 통과하고 쉬운 쪽으로 가니까 여기 작은 구멍으로 분사를 해야 되거든. 분사를 하면 압력이 급격하게 높았다 낮아지면서 이 구간이 낮아지는 구간이거든. 그럼 부합이 생기고 기름을 당겨서 같이 가는 구조거든. 그러면서 이제 범핑을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진공 범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구멍에 쇠가루가 아마 있었는지 막혔던 거야. 지금 에어를 부니까 이제 뚫렸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퍽 하고 나왔어. 그런가 봐. 내가 다 뚫었는데 여기는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서 나 이 구멍이 왜 있나 했어. 기름을 일로 이송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얘를 힘들게 만들어야 여기 적당한 압력이 생기고 석션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구조파가 끝. 이렇게 어렵냐 이거. 내가 똑똑하다. 이런 거 만든 거 보면.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전부 다 모든 호스로 연결해야 된다면 여기서 에어를 부는 거야. 에어를 부는 순간 여기서 기름이 나와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된 거야. 그럼 여기를 마지막에 꽂고 여기를 꽂아놓은 상태로 저기 리턴 쪽에 에어를 넣으면 기름이 컬컬컬컬컬 나오면 정상인 거지. 리턴 구멍에다가 에어를 쏴봐. 살살. 여기에 기름이 이제 나오면 정상인 거야. 살살. 살살. 잘 나오잖아. 스톱. 펌프를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되잖아. 걸어봐. 바 이거 봐. 아까 안 나왔거든. 이거 엄청 나오네. 아까 이 놈이 찔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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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 아 이제 이제 레벨이 올라간다. 엄청 나오네. 완전 신기해. 이제 이 원리를 알았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가지고 신경도 안 썼던 건데 뿌듯해. 이전에는 계속 실험 걸면 가운데가 기포가 있었거든. 그래서 사과 한 번씩 울컥거렸나 봐. 이게 양이 양쪽이 같을 이유가 없다. 그쪽으로만 계속 몰아줘야 되는. 이쪽만 있으면 되잖아. 저쪽에 기름이 만땅히 안 차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이 같아질 수가 없고 항상 탱크 레벨은 우측 탱크가 양이 많은 게 정상이고 아 이거 재밌네. 이젠 꽉 닫아도 되겠다. 나 한 칸만 잠그고 다녔거든. 오케이. 남양주에도 똑같은 문제의 차가 한 대 있더라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작은 노즐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한 번 쉬운 전 중에 한 번. 고속도로는 진짜 몰랐으니까 그렇고 쉬운 전 중에 언덕에서 한 번 또 퍼줬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 됐어요. 지난번에 엔진 수리를 하고 방택을 깨끗하게 냈어요. 깨끗하게 내고 나니까 진짜 차가 터졌죠. 차가 터졌는데 실내에만 타면 차 같지 않은 부분. 이거 너무 보기 싫어. 이거 내가 세차한다고 에어로 확 부니까 약간 조금 벗겨졌던 게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얀색이 되어버렸네. 고민을 했어요. 완전히 다 벗겨서 전부 다 하얀색을 만들까 아니면 이 스위치를 어셈블리로 바꿀까 하다가 어셈블리 너무 비싸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리가 있잖아요.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 스위치만 당연히 정품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우. 자체 효과. 와우. 와우. 스위치를 분해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재낄까? 어차피 바꿀 거니까?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빠진다. 오케이. 뺐어. 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아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되는구나. 됐어. 일단은. 꼈고. 짜자잔. 원래는 스위치를 떼서 이걸 해야지. 정속인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제껴서 하니까 여기가 약간 간섭이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난 술 안나 앉아니까. 괜찮아. 됐어. 일단은 까진 거 없어. 이제 다음 작업은 없나? 아 휠 복원. 휠 복원 해야 되고. 아 라이트 복원. 그리고 아 이 휠캡. 아 휠캡 어디다 놨지? 네 주문해놨었는데. 일단 다음 작업은 다음에 생각해봅시다. 처음에 제가 엔진 작업하고 연료일타를 교환을 해놓긴 했었는데. 탱크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휠타에 쇠가루가 많이 뿌려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휠타를 교환하려고 해요. 이렇게 쏟아가지고 색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연료 휠타를 한번 교환해 봅시다. 갈매기 탈거하고. 이게 연료 필타고. 얘를 빼려면 얘도 탈거가 돼. 얘를 빼려면 이렇게. 이렇게 복잡해 여기까지. 한 1,000km 주유하고. 1,000km 조금 못 탔어요. 900km 정도 주행하고 지금 주유를 했는데. 잔량이 한 15% 정도 남았을 때 주유했어요. 완전히 앵꼬까지 잘 안 쓰니까. 15% 정도 남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절반 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차가 한 번씩 울컥거림이 있었어요. 원인 모르는. 가끔 주차를 오래 해놓으면 시동 지연이 있었거든요. 크랭킹이 싱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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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일발 잘 걸립니다. 잘 걸려. 쌀가루가 나올까? 뚜껑 딱 땄으면 좋겠다. 옛날에 휠타 뚜껑 따는 거 있었는데 그때 깡통하고 카트리지 분리해서 재활용하라고 있었거든요. 까는 거. 에어 한 번 줘봐. 여기 쌀가루 다 있네 이거. 깐쩍깐쩍 하잖아요. 여기에도 이 모래알같이. 휠타는 탱크에 있는 쌀가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쌀가루가 여기에 다시 걸러진 거예요. 실제로 탱크에 쌀가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엔진 내부로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서 걸러지는데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 필터링 성능이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교환을 다시 한 거고 연료라인 쌀가루 돌았을 경우에 탱크 세척을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 이런 고장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게 무슨 벼락을 맞은 거 같은 고장이었지만 작업할 때 쌀가루 돌으면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우리 이거. 수요품을 탕. 어설프게 만들어서 끼울 때마다 진짜 허접하다 싶은데 갈매기가 싫어서 벤치가 싫었거든요. 디젤 차들은 진짜 연료일타가 중요하고 지금 저 탱크에 쇠가루가 저렇게 있어도 고압 범프까지 쇠가루를 전송을 안 시켜주게 하는 게 연료일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젝터에서 넘어가는 연료라인에 엔진 연수실 안에 있는 카본들이 탱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탱크에는 항상 어떤 디젤차든지 카본이 생성이 되어 있고 카본 가루들이 있어요. 꼭 쇠가루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놈들을 꼭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연료일타를 진짜 자주 갈아줘야 돼요. 자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이제는 진짜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대고생을 했네 진짜 이 엔진 이 차 진짜 벤치 끝 끝 아 끝 아니구나 라이트 해야지 라이트 어떡해 다닐 라이트 해야지 내 엔진 이 차 아가 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